ABS 브레이크 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ABS 브레이크 시뮬레이터에 의한 항모션별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은 상해의 전 중국의 기중기 제2전시회 때 참석했을 모습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상해 전시회에 참석해서 부수를 할당받고 전시했던 모습과 시뮬레이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 영업의 김종훈 이사께서 지금부터 크레인 주행, 호이스트, 행행, 콤비아 전용 브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 이사 지금부터 크레인 운전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여기 보이는 데모 장비는 앞에 두 대는 주행 모션이고 가운데는 번상 호이스트 브레이크이고 저 뒤에 브레이크는 콤비아 전용 브레이크입니다. 저희 회사 김종훈 이사가 지금 시연해 보이고 있는 모션은 종전의 운전실에서 쫄싱 모드와 동일한 상태의 운전을 시연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연구실에서 개발한 ABS 브레이크는 기름이 없고 라이닝이 자동 갭 조절되며 브레이크를 코르크와 시간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으면서 부드러운 정지를 하고 감속기에 충격하지 않도록 정의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종례에는 정의치라기에서 정료국 쪽으로 운전을 하였으나 이제는 페달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정의치에서 반성에서 밀리지 않도록 정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의전 역회전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조이스트 운전과 동일하게 운전실에서 오프레이터가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시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훈 이사가 옵션으로 페달을 운전을 드라이브 1단을 하면서 1단을 놓아주면서 지금 현재는 조이스틱 모드와 페달을 병행해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무스하게 정의치 제어를 한번 해보세요. 스톱. 스톱. 이와 같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부드럽게 운반물의 흔들림이 없고 감속기 손상이 없도록 정의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인바타 제어나 사이사 제어나 2차장 제어로 그동안의 주행 모션의 드라이브 스피드 컬처를 하였으나 이제는 인바타 제어 플러스 우리 ABS 브레이크 또는 사이사 제어 플러스 우리 ABS 브레이크 또는 2차장 제어 플러스 우리 ABS 브레이크를 병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부드러운 주행에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드러운 제동을 하기 위해서 고도로 숙련된 운전자의 운전 습관으로 쪼그 운전에 의해서 정지를 하였으나 그리로 인하여 감속기 파손이라든지 크레인의 충격, 정기적 기계적 충격이 심했으나 이제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ABS 브레이크 플러스 옵션으로 페달을 병행하게 되면 지금 우리 회사 김종훈 이사가 시원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드러면서 정의치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실이 없는 경우 펜다아트 스위치 또는 리모컨에 의한 조작의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이사 조이슥을 제로로 놓고 푹시보단으로 정 한번 해보세요. 스톱 역 스톱 정 자 정의치 제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와 같이 리모컨 또는 푹시보단에 의해서도 부드럽게 운반물이 흔들리지 않고 정의치 제어를 할 수 있도록 ABS 브레이크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ABS 브레이크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조선소 대형 운반물 브록이라든지 후판이라든지 마그네트 크레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속으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면서 부드럽게 제어를 할 수 있는 주행 브레이크, 평행 브레이크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사 사업 현장, 오바이더 크레인 또는 겐치리, 언노다, BTC, LLUC, 스테까리 그레마에 많은 응용을 바라며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회사 급정지용 호스트 모션의 마그네트 브레이크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다음은 저희 회사 폼베아 전용 브레이크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오프, 이와 같이 스무스하게 하강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고 급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 이렇게 급하게도 하고 스무스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오프, 오프, 온, 오프, 다음은 속도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온, 오프, 스무스하게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브레이크 컨트롤러는 올 솔리드 스테이지로 무접점 제어를 정전압 정전 유형으로 어떠한 전압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고 주위온도 110도까지 저희가 개란트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회사 제품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